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중국 고대사 한나라 역사 7부 오늘은 한나라를 멸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후반기에 가면 한나라 조정은 현실 정치를 표방하는 법가사상의 신하들과 도덕 정치를 주장하는 유가사상의 신하들로 나뉩니다. 지난번 6부에서 왕소군 이야기를 하며 11대 황제 한원제에서 이야기가 끝났었죠. 한원제가 유학이 심취해 있던 황제로 법가사상의 신하들이 대거 퇴출되고 유가사상의 학제 출신 신하들이 조정의 주류를 이룹니다. 다 좋긴 한데 유가사상은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정책만 내놓다 보니까 정치적인 노련함이 없었고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들 그리고 정통과 원리 원칙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한무제 이후 파탄난 경제가 한원제 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불거졌으며 염철 전매제도 폐기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점점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한원제가 발탁해서 증용한 대표적인 유가집안이 왕씨 집안이었는데 왕씨 집안은 더 특이한 이력이 있으니 한원제의 아내 효원왕후가 바로 왕씨 집안이었고 즉 왕씨 집안은 유가세력 신하들을 대표하는 동시에 외척이었단 소리죠. 유가를 내세운 한원제와 왕씨 집안의 합심으로 외척의 힘이 비대해져 가기도 했답니다. 기원전 33년 한원제 서후 원제의 아들이 12대 황제로 한성제로 즉위합니다. 한성제의 어머니가 바로 효원왕후 왕씨였고 이제 왕씨는 황제의 외가 집안이 되면서 그 지위는 실로 막강해집니다. 정부의 주요 요직 중 25명이 왕씨 사람이었고 제후들도 왕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성제도 개인적으로 정사를 멀리하고 틈만 나면 잠행을 나가 민가에서 놀고 궁궐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조비연이라는 여인의 춤을 보고 홀딱 반한 성제가 조비연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범상치 않던 조비연은 한성제의 황후를 모함에 쫓아버리고 본인이 황후가 되었죠. 그렇게 여자야만 미쳐있고 황제가 손을 뗀 사이 조정은 왕씨 외척이 장악하고 이러다가 한 소제가 기원전 7년 급작스레 사망합니다. 13대 황제로는 성제의 아들들이 아닌 조카가 이어받았습니다. 성제에게도 서자이지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황후가 된 조비연이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는 이유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성제의 조카가 13대 황제 애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제의 할머니 집안인 부씨와 어머니 집안인 정씨가 갑자기 득사하여 일시적으로 왕씨 세력이 주춤합니다. 성씨만 바뀌었을 뿐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한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도 부정부패와 문란함만으로는 부씨와 정씨가 도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한나라 조정 대신들은 왕씨 지방과 당시 왕씨 지방에 이끌었던 왕망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왕망은 효원 황후 왕씨의 조카로 왕씨 집안에선 약간 비껴나있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왕씨 집안의 위세가 한해를 찔릴 때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른 왕씨의 사람들에 비해 왕망은 워낙 겸손하고 성실하고 공손하고 검소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유학에 관해서는 통달을 했었기 때문에 명민원과 박학대식으로 금세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왕씨 집안에서도 이런 왕망을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웠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왕망은 평소 행실에 변하는 거 없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인사채용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을 취하라고 했죠. 성재도 왕망을 상당히 총애했고요. 그러나 13대 황제 에제이 직위와 함께 왕씨 일파가 위축되고 부씨와 정씨가 득세하니 왕망도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씨와 정씨의 전행에 신분이 나서 왕망을 더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권력보다 센 건 뭐다? 세월이다. 에제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병사하자 에제는 왕망을 지지하는 여론을 살피고는 기원전 5년 왕망을 재등용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년 에제가 급사합니다. 그렇다면 후기가 가장 예민한 사안이 되겠죠.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왕씨 서생활을 만들고 외척을 시작시켰던 태황태후 왕씨. 자기 반대편 여자들인 부씨와 정씨도 없는 마당에서 태황태후 왕씨가 빠르게 옥세를 수중에 놓고 황실 사람이든 신하들이든 왕씨의 반대의 세력들을 전부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망에게 절대적 권한을 하사해 주었죠. 후계는 먼 황족을 데려와 14대 황제 평재로 추대했습니다. 이미 황족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평재는 나이도 어리지만 본대 황제가 되서열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황족이었던 만큼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대소사들은 전부 왕망이 관할하였습니다. 혹시 새로운 황제의 등급과 더불어 새로 지귀한 평재의 외척들이 또 왕씨와 대적할까봐 그쪽 외척들도 왕망이 전부 손봐줍니다. 평재는 왕망의 딸과 혼이 납니다. 이제 왕망은 황제의 장인어련이 된 거죠. 오로지 왕씨의 세상이었고 한나라는 왕망의 것이었습니다. 서기 6년, 평재도 1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연이와 황제들이 요절하니 황족들이 얼마 없었고 왕망은 2살짜리 황족, 유자형을 15대 황제로 추대합니다만 왕망의 호칭이 황제 폐야만 아니었을 뿐 행실과 권력 모든 것들은 황제나 매한까지였습니다. 왕망 스스로도 본인을 가황제, 석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태황태후 왕씨는 황제에 오르려고 욕심을 보이는 왕망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리 같은 지방이라 해도 왕망이 지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왕망이 붉은 글씨가 써진 흰 벽돌을 태황태후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곳에는 왕망이 황제가 된다고 써있었으며 왕망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건 하늘의 뜻이라며 이젠 뭐 아주 대놓고 황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지방에 있던 황족들이 몇 번 반란을 일으켰지만 왕망은 군권도 장악하고 있었기에 다 진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자꾸 자작극으로 기현상을 조작해 자기가 황제가 되어야 함은 천명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서기 8년, 왕망은 4살짜리 황제 유자형으로부터 황제직을 승계받기로 합니다. 옥세를 받으러 태황태후 왕씨에게 가자 화가 난 태황태후는 옥세를 던져버렸다죠. 이 바람에 귀퉁이 한 부분이 훼손됐고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자형, 이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왕망은 선양이란 명군으로 황제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선양이란 중국 전설 속에 전해지는 왕위 계승 형태로 동양에서는 최대 명군이라 불리는 전설 속 인물 요아, 순이, 후계자를 지목할 때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세습이 아닌 능력 있고 덕이 있는 자에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황이 찬탈은 나쁜 말이고 왕망이 아주 골수 유학자이다 보니까 선양의 비밀로 황제가 되었던 거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선양이었고 두 번째 선양 사례가 나중에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로부터 황제직을 찬탈화되었습니다. 여하튼 서기 8년, 왕망이 황제에 등극했고 왕망은 국명을 한나라에서 신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수도는 여전히 장안이었죠. 패배된 마지막 황제 유자형은 황제 시호를 받지 못하고 정안공이란 낮은 자기를 받고 계속 감시를 받으며 유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황제가 된 왕망은 빌런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망의 빌런짓은 살짝 유형이 달랐습니다. 보통 무능화 폭군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잖아요. 왕망은 반대로 의욕이 너무 과했습니다. 유학자였던 왕망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이상사회 이른바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며 급진적인 개혁들을 강행했습니다. 유토피아든 대동사회는 다 이상 속에 있는 허구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왕망은 그걸 억지로 어떻게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죠. 우선 화폐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에 유통되던 오수전의 50배에서 심하면 5천배에 달하는 가치의 화폐를 유통시키는가 하면 당연하게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오자 새로운 화폐를 다시 만들었다가 중단시켰다가를 반복하면서 일관성 없는 화폐경책으로 경제가 쑥대바치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금지시키고는 토지는 국가가 알아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염철전매제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소금과 철뿐 아니라 술, 청동, 뗄감 등 국유화 산업의 범위를 대폭 넓혀서 밀수가 성행해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또 이상적인 구휼정책 한다면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에 이자를 무이자로 해버려서 국가경제가 파탄나버립니다.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을 피폐한 삶으로 돌아왔죠. 심지어 관료들한테 월급도 지급 안했습니다. 왕망은 외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고구려와도 연이 있는데 왕망은 고구려는 나라가 아닌 제후국에 불과하다며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비하장됐고 왕망이 흉농적 정벌하겠다며 고구려에게 군대를 보내려고 하지만 고구려가 왜 군대를 보냅니까? 고구려가 거절하자 왕망은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고구려인들이 자주 신나라 국경지대를 약탈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망의 신나라 정부는 대응하지 못했고요. 이때가 고구려 이대왕인 유리왕 때였습니다. 장관의 실크로드 탐방 이후로 한나라가 국교를 맺어온 서역의 국가들에게도 왕망은 모욕하고 제멋대로로 나가니까 반발을 사서 서쪽 국경지대도 전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윈난성에 있던 이민족의 나라 구정왕을 토벌하고자 20만을 동원했다가 구정왕은 살해하지만 20만 중 절반가량인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흉농적이죠. 한 무죄 이후로 한나라는 흉농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을 얻는 관계였죠. 그러나 왕망은 흉농적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완전한 복속을 원한다며 괜히 흉농적을 건드렸다가 30만 명을 동원하지만 큰 소득 없이 국가에서만 탕진시켰죠. 이 외교들이 다 육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나라의 중화사상에 심취해서 일어난 결과인 것들입니다. 서기 8년 한나라의 황제를 붙어 황해를 찬타라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 그러나 왕망에 지나친 이상주의 외교정책과 무리한 개혁으로 인해 민심을 잃고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컸던 반란은 서기 18년에 산둥반도에서 번숭이 일으킨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번숭은 반란군에게 눈썹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게 했는데 그래서 번숭의 농민 반란을 정미해난이라고 합니다. 정미해난 반란군은 산둥반도에서 시작해 삽시간에 퍼져 중국의 동부와 중부를 휩쓸었고 그 새가 무려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왕망은 진압군 10만을 보내지만 도리어 패배해버렸죠. 서기 22년에는 옛 한나라 황족 출신의 남부 호족이었던 유현 유수 형제 그리고 유현이 인근의 호족들과 함께 궐기하여 한나라 부흥과 왕망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왕망의 진압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정미해난 세력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반란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신나라를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한나라를 재건국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후보로 물망에 오른 건 유현 유수 형제 중 형이었던 유연과 또 다른 황족 유현 두 사람이었는데 유현이 조금 더 적통에 가까워 유현이 서기 23년 임시 황제로 경시제로 직위하며 한나라의 부활을 표명했습니다. 경시제 유현의 한나라 부흥군은 점차 북상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곤양 대전에서 맞붙습니다. 한나라 부흥군의 간부들은 곳곳의 요충지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금의 중국 허난성 북은 곤양이라는 곳엔 유현 유수 형제 중 동생이었던 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망은 왕읍을 총사롱관으로 삼은 진압군 무려 42만 명을 도원했습니다. 이 42만 명의 신나라 군대는 곤양부터 공격하기로 하고 진군했는데요. 곤양성에서 유수가 보유하고 있던 군대는 고장 1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곤양성에 있던 유수는 1만의 군대로는 싸울 수 없다며 지원병을 데려오겠다고 했고 12명의 부하들과 본인까지 합쳐서 총 13명만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 42만의 포위를 뚫고 구원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이 곤양성은 신나라 군의 맹공에도 겨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원병을 찾아라 떠난 유수는 그렇게 큰 병력을 모진 못했습니다. 다들 42만의 대규모 군대를 무서워했죠. 언제까지 시간에 끌 수 없었던 유수는 그나마 모은 3천 병력을 데리고 곤양성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곤양성은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수는 목숨을 걸고 3천을 이끌고 그냥 돌파하기로 합니다. 왕읍은 부사령관 왕심에게 1만의 병력으로 유수의 3천 병력을 맞게 했는데 왕심은 전투 도중 전사합니다. 부사령관급이 죽자 신나라 군은 우왕좌왕했고 이 사이에 유수는 3천 명으로 적진을 휩쓸어버리며 적당히 부대의 대우를 흐트러버리니깐 오합지졸이었던 신나라 군대는 그대로 싸우지도 않을 채 도망가버립니다. 오히려 도망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을 수가 굉장히 많았다죠. 이렇게 유수가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고 42만은 신나라의 주력부대였기 때문에 이 부대가 어이없이 와해되면서 신나라 군은 병력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이 전투가 곤양대전입니다. 경시제는 기세를 몰아 그대로 신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해 포위합니다. 왕망은 끝까지 버티지만 장안의 민심이 워낙 왕망에게 안좋아서 백성들이 직접 성문을 열었고 한나라 군은 그대로 장안으로 돌아와 점령합니다. 궁궐에 있던 신하들과 장수들 전부 항복해버리고 왕망은 4일간 항전하던 중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시체가 갈기갈기 찢기며 끔찍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서기 23년 이렇게 신나라는 멸망했고 고작 15년간 황제 한 명 뿐이었던 신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단계 왕조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경시제가 한나라의 부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시제가 상당히 경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연 유수 형제였는데요. 이들도 황족이라 얼마든지 황제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곤양대전에서 유수의 화력으로 이들의 입지가 매우 커졌으며 유연 유수 형제 중 형이었던 유연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황권이 불안했던 경시제는 형 유연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경시제와 전면전을 치르기 애매했던 동생 유수는 바로 형의 복수에 나서지 못하고 몸을 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왕망에게 황인을 빼앗겼던 마지막 황제 유자형마저도 사례합니다. 이 경시제는 새로운 황제가 된 입장에서 이전 황제였던 유자형이 거슬렸겠죠. 그런데 때마침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쪽에서 왕랑이라는 군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 세력이 작지 않아서 경시제는 능력만큼은 탁월했던 유수를 불러들여 왕랑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유수는 군대를 이끌고 왕랑을 진압했는데 경시제는 그 공을 치하하겠다며 회군 명령을 내리지만 유수는 거부하고 그곳의 호적들과 농민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만약 반란에 일어나면 유수는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으로 포섭해버렸죠. 또 근처에는 유수의 고향이었던 남양도 있었습니다. 유수의 몇 대 손 선조 때 그 종파가 남양 땅을 분봉받은 이후 유수 때까지 남양의 호족으로 군림했었고 맨 처음 유연 유수 형제가 신나라로부터 궐기할 때도 남양에서 거병했었거든요. 유수는 본인의 근거지였던 남양과 반란군을 토발하며 새롭게 다신 허베이성 전체를 세력적으로 확대하며 경시제의 한나라 정부를 거부 서기 25년 지지세력으로부터 추대되어 황제에 증극하니 바로 광무제였습니다. 수도는 자신의 근거지 중 대도시였던 낙양을 삼고 광무제는 본인의 한나라야말로 정통 한나라라며 경시제의 한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이제 경시제의 한나라와 광무제의 한나라가 맞붙여야 하는데 과거 경시제의 한나라군에 합류하지 않았던 정미의 난 일파가 장안으로 침투하여 경시제를 암살하는 바람에 어이없이 경시제의 한나라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정미군은 말 그대로 농민 반란군인데 이들이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수도 장안은 무전부 상태가 되어버렸고 치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장안을 광무제 유수가 빠르게 접수한 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광무제가 이 그릇 자체가 황제감인 게 과격한 리더들만 처형하고 나머지 농민 반란군을 사면해 주면서 자연살의 정미군은 해체되고 일반 농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낙양의 광무제 한나라가 유일무이한 정식 한나라 정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안과 낙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깐 지방 대호족들이 군벌이 되어 한나라로부터 독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은 이 지방 군벌들을 조속히 토벌하자고 했으나 광무제는 장안과 낙양이라는 핵심 중원을 장악했으니 그 외적으로는 크게 볼 필요가 없소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도외시 세글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외시라는 단어가 광무제가 만든 말이었죠. 물론 느긋하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단 신중하게 군사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겠다는 것이었고 광무제는 약 10년간 헌안성의 유영, 안후위성의 이헌, 후베이성의 진풍 등을 토벌했고 이제 남은 건 간수성의 외효와 스촨성의 공손술 뿐이었습니다. 먼저 간수성의 외효로 토벌하는데 이제 남은 건 스촨성의 공손술 하나인 상황에서 광무제는 겉으로는 큰 욕심이 없다는 겸손함을 내비추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간수성을 농이라고도 별칭으로 불렀는데 외효가 다스리던 농땅을 얻었는데 또 공손술이 원하던 촉을 원하느냐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득롱망촉입니다. 당연히 겉으로만 그럴 뿐 광무제는 공손술을 손볼 생각이었고 서기 37년 공손술을 끝으로 스촨성까지 점령하며 마침내 중국 재통일 대업을 완수합니다. 이런 거 보면 광무제는 속으로는 욕심 덩어리지만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 깨끗한 모습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던 황제였던 것 같네요. 이로써 광무제가 한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중간에 왕망이 신나라를 권국하며 한나라의 맥이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신나라 이전에 한나라를 전한 신나라 이후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광무제가 후한의 초대 황제였죠. 광무제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로 신나라 왕망에 의해 어질러졌던 국가 제도를 전부 다시 전한대의 제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왕망 때에 시행됐던 비현실적인 제도들 전부 철폐되었고 백성들 세금을 감면해주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며 군역의 부담도 덜어주었죠. 오수전도 재발향의 화폐를 오수전으로 통일해 화폐 제도도 원상복구하고 왕망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던 고구려와도 국교를 회복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3대왕 대무신왕이었죠. 광무제의 연호가 건무였는데 그래서 광무제의 치세를 건무성세라고도 합니다. 이런 광무제는 제휘 33년 만인 서기 57년 사망합니다. 한구조 유방에 밀려 광무제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무제도 한나라 역사 통틀어서 입지전지적인 인물이랍니다. 그럼 역사독복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